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0년 9월 학평 3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문제를 보니까요. 이런 쓸데없는 그림이 있습니다. 보지 마세요. 수학 풀는데 무슨 그림이야. 중요한 거는 이런 원이 나왔고 정삼각형 2개가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봤더니 이런 유클리드도 보지마. 반지름의 길이가 5자리인 원에 내접한 정삼각형 ABC랑 PQR이 있대요. 당연히 얘네는 합동이 되겠죠. 한 원에 정삼각형 내접해 있으면 크게 닮음. 아니 합동인 삼각형밖에 없잖아요. 걔를 빙글빙글 돌려가는 거야. 잘 봐. 얘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삐져나온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색칠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삼각형이랑 일정 관련 없는 부분이 있지. 여기 부분의 넓이를 지금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 넓이가 뭐가 됐을 때. 최소값이 됐을 때. 최소값이 되게끔 뭐 했더니. 움직였대요. 원 5 내부에서. 그 움직여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시켰고. 그 값이 A파이 마이너스 B루트 3이래요. 그 값을 합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잘 봐야 될 건 우리는 결과적으로. 앞에 내용 다 필요 없고. 반지름 5자리인 원에서 내접한 정삼각형이 있었고. 그 두 개를 제외한 넓이의 최소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제외한 부분이 최소가 되려면. 정삼각형으로 두 개 합친 넓이는 뭐가 돼? 최대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문제는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밖에 부분이 최소가 된다는 것.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인. 정삼각형 안에 있는 형태의 부분은 최대가 돼야 될 거고. 그 최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야.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놓으세요. ABC 기준으로 정삼각형 잡아주시고. 얘를 기준으로 최대가 되려면. 어차피 얘는 고정이야. 그럼 밖에 삐져나온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면 되잖아. 그 삐져나온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선. 이런 형태로 돼야 된다는 거죠. 삐져나온 게 무슨 삼각형이 되게끔. 정삼각형이 되게끔. understand? 이해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이 별표. 마법진 같은 이 형태. 이 별표 형태의 넓이를 구해서. 원의 넓이에서 뭐 해주면? 빼버리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관건이었어요. 색칠한 부분의 최소가 되려면 어떤 형태로 삼각형들이 내접해 있어야 되냐. 삐져나온 게 뭐가 되게끔? 정삼각형이 되게끔. 튀어나와 있으면 색칠한 부분. 밖에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 반지름의 길이 짜리가 5짜리인 애입니다. 5짜리인 애. 자, 그럼 얘 몇 도예요? 30도 아니에요? 30도. 자, 그럼 여기서 수선을 쫙 내려버리는 거지? 그럼 1대 1대 루트 3이 성립하니까 여기에 길이는 2분의 5가 될 거고요. 따라서 1대 1대 루트 3.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돼요? 2분의 5 루트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잖아. 그럼 반지름 그었어요. 수직 2등분 되니까 큰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5 루트 3의 2배인 얼마? 5 루트 3이 큰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넓이를 구해서 빼버릴 거라고, 원 기준으로. 그러면 큰 정삼각형. 얘는 고정을 시켜놓고요. 뭐의 넓이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 조그만 정삼각형의 넓이 3개를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뭐가 될 거야? 합동이 될 거고요. 당연히 얘랑 얘도 뭐가 돼요? 합동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이 3개의 길이는 서로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언더스탠드? 근데 우리 전체의 길이를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어. 5 루트 3인 거. 3등분 시키면 되는 거죠. 3등분을 시키니까. 여기 한 개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5 루트 3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끝났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도형이 크게 3개가 있었어. 원 하나, 큰 정삼각형 하나, 삐져나온 정삼각형 하나. 근데 우리 그 3개의 길이를 다 구해놨잖아요.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해결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구한 길이를 통해서요. 넓이들을 싹 다 한번 구해보는 거죠. 첫 번째, 뭐의 넓이? 원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원은 너무나도 쉽죠. 원의 넓이를 S1이라고 잡을게요. 반지름이 5짜리니까요. 25 파이가 원의 넓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큰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할게요. 정삼각형의 큰 정삼각형 넓이 S2라고 잡고요. 중요한 거,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많이 사용되니까 외우셔야 돼. A는 한 모서리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보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뭐였어? 5루트 3이었죠. 제곱 대리니까 얼마가 돼요? 75가 되겠네요. 따라서 큰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75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작은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할게요. 걔의 넓이를 S3라고 하고요. 우리 이번엔 바로 가볼까? 4분의 루트 3 A 제곱 할 거잖아. 작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구했죠. 얼마인 거? 3분의 5 루트 3인 거. 제곱 대리니까 얼마가 돼? 9분의 75가 되겠죠. 뭐 굳이 약분하니까요. 3이 될 거고 얘 얼마? 25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12분의 25 루트 3이 되는 거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럼 끝났어요. 원 기준으로요. 큰삼각형, 작은삼각형 삐져나온 걸 다 뭐하면 돼?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바로 갈게요. 자, 25파이 마이너스. 큰 정삼각형의 넓이 얼마였고요. 4분의 75 루트 3이었고요. 마이너스. 작은 정삼각형의 넓이는 12분의 25 루트 3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실수하시면 잠 못 잡니다. 삐져나온 작은 정삼각형은 몇 개가 있었어요? 3개가 있었죠. 이거 안에서 틀리는 사람 무조건 있을 거예요. 제발 곱하기 3. 실수하시면 안 돼. 여기까지 다 풀었는데. 자, 그럼 얘 계산 때리니까요. 25파이. 3이랑 10이 약분하니까 4가 되고요. 통분이 돼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4분의 100 루트 3이 되겠네요. 끝났네. 근데 얘 약분 되잖아. 4왕 100까지 약분 때려버리니까요. 25파이 마이너스 25 루트 3이 될 거고 문제에서 얘를 뭐라고 불렸냐. a파이 마이너스 b 루트 3이라고 불렀어요. 따라서 a는 얼마? 25가 될 거고 b는 얼마? 25가 나오겠네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a 플러스 b니까요. 정답은 50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문제의 관건은 뭐였냐면요. 삐져나온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될 때? 아, 삐져나온다. 원. 삼각형을 제외한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될 때라는 건 결국 삼각형의 넓이들이 최대가 돼야 되는 거고 최대가 나오는 구조. 이런 별표 구조. 정삼각형들로 삐져나오게끔 하는 이런 별표 구조일 때 삼각형들로 구성돼 있는 넓이가 최대가 될 거고 그러면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삼각형 한 모서리의 길이들을 우리가 도형을 이용해서 접근했어야 됐다는 거죠. 어떻게? 특수각 이용해서 갔습니다. 원래 코사인 법칙 이용해도 되는데 오래 걸려 이런 특수각, 정삼각형 같은 거는 그냥 1대 1의 루트 3 이런 걸로 가는 게 속편하다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다 모서리의 길이 구했고 그 다음부터는 넓이 구했으니까 얘는 계산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고요. 한 모서리의 길이를 찾으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50이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